오늘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여객기의 출입문이 착륙을 앞둔 낮 12시 45분 갑자기 열렸습니다. 항공기는 문이 열린 채 대구공항 8주로에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린 직후 비행기 객실란으로 강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일부 승객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탑승객 194명 가운데 다행히 추락한 승객은 없었지만 승객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가운데는 내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초중등선수 8명이 포함됐다고 제주교육청은 밝혔습니다. 사고는 30대 남성 탑승객 1명이 갑자기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바람에 비상구 일부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착륙 직후 경찰에 체포된 이 남성은 실수로 장치를 잘못 건드려 문이 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도 경찰 조사와 별개로 항공사를 통해 사고 경위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SBS 송윤호입니다.